자 슈팅레인지 분노의 열차 퓨리 트랙 슈팅레인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게임 리플레이 보내면 되고요 리플레이는 따로 저장 안해도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창 보면 리플레이 보기 가능하고 다운로드 됩니다 그걸로 보내면 되고요 여기로 보내면 되요 메일도 있죠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물어본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로 보내면 되요 당첨 당하면 당첨 당하는 거죠 당하면 5,000 골든 이건입니다 해보세요 보내면 되죠 계속 연속으로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간 되게 되어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보죠 렛츠기릿 슈팅레인지 렛츠고 지난번에는 코브라 기동 그전에는 폭탄 그 쏴서 맞추는 거 기가 막혔는데 이번엔 뭐가 나올지 안 봅시다 뭐 열차가 연된 거 같아 느낌에 에이.. 에이브라함스 아닌가 이거? 에이.. 에이브라함스 아닌가 이거? 에이만.. 게르 같애요 어 뭐야.. 거.. 거 뭐야 , 뭐야..? nextrones 텐크 와가지고 차체에 돌아가는거 보고 딱 내밀어서 딱 쏜 거야 야 헬기가 몇대야 아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헬기 잡아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아니라 도대체 한판에 헬기를 몇대를 타는거야 적당히 해라 이래서 지상전 안하지 공중전 하지 흡사 지상전과 공중전 그 느낌 같아 킹냥이 하고 갓댕이 하고 싸움 자 오픈반 띠앙 살았나 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아 저기 뒤쪽에 말년 병장님 느긋하게 총 날라오른데도 하늘에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요즘 터널 까먹어버렸다 생각해보니까 터널 그치 여기 터널 있지 터널 안에 숨어있었다 터널 안에 숨어있었다 티야 아아 25킬 와 한국인인가 이제 게임 잘하면 왠지 한국인 같아 오우 야 실제 같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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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뭔가 좀 살짝 색깔 뜨는 것까지 이야 아 저번엔 누가 그러던데 앞에 불도저 없애고 돈 좀 돌려줬다던데 이쁘게 옮자고 보존하 그 이후로 제 시상전은 안 물어봐가지고 뭐봐봐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 자 자 올해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멋진 한해 보내시고 바랍니다 끝